저희 피카에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개념의 클리닉 제품인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약간 색깔이 또 틀려졌죠. 느낌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10분 경과 됐어요. 아까 이 부분에 제가 끝부분을 볼까요. 조금 텐션이 생겼죠.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윤기도 많이 나고 좋아요. 텐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10분 경과거든요. 또 20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이 경과했어요. 그냥 자연 방치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생겨볼게요. 제가 한번 쭉 생겨볼게요. 어때요? 생겼네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습니다. 통통하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뭔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나머지 15분 총 타임 35분 중에 20분이 경과했고요. 나머지 15분 경과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5분 경과했거든요. 이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또 같은 위치에서 해볼게요. 이제 막 틀어지네요. 그죠? 끝까지 왔을 때 아까는 비침도 안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텐션에 힘이 많이 생겼어요. 네,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손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힘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틀어지죠?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예열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가까이 와서 인기 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two, thre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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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six, ten, five, fiv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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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one, five, six,ix the class, five, seven, five, six,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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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네가 일을 더 Adrian Bond turbulent 합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느낌을 한 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느낌이 어땠어요? 저 원래 여기가 하나도 안 비꼈는데 안 비키는 게 너무 좋고 이거 봐도 철랑거리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보여서 그렇게 기분 좋고 제가 원래 맨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끊어지거나 빠진 게 많았는데 오늘은 좋아지 못해서 보니까 그런 하나도 없었어요. 자본이랑 주변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어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생일을 수입해. 네네. 참새 좋은 일을 잃어버려서